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아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봤듯이 기아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혹시 거밍치라고 아십니까? 밍치고? 거밍즈? 뭐 뭐 뭐 거밍치? 하여튼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사진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뭔가 한마디를 하고 나서 애플과 기아차, 현대차, GM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2030의 사실상 백과사전이지 않습니까? 킹무이키, 간무이키 한번 찾아봤습니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대만의 애널리스트다 홍콩 템펑 국제증권 소속으로 애플에 관한 예측기사에서 애플의 정통한 소식통인자 전문가로 항상 언급되는 인물이다 2011년 이후 4년간 내놓은 애플 제품 전망 중에 무려 90% 이상이 적중했다고 한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애플의 부품 공급 업체들을 통해서 나오는 정보를 취합해서 분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90%는 정말 대단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는데 해외에서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 밍치고? 밍치고를 만났다 더 베스트 애플 애널리스트 온 더 플래닛 와... 온 더 플래닛 전 지구에서 제일 뛰어난 베스트 애플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그에 관련해서 기사들을 좀 캡처해왔는데 KGI 증권의 밍치고를 해외 IT 매체에서 분석했다 분석하는 사람을 분석했어요 애플을 분석하는 사람을 분석한 기사예요 IT 매체 컬처 오브 맥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난 4년간 밍치고가 내놓은 애플 전망 중에 무려 90% 이상이 적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패드 2에 뭐가 탑재될 것이란 전망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대부분의 전망이 정확하게 맞거나 얼추 맞아떨어졌다 얼추 맞아떨어진 건 뭐죠? 아무튼 이게 2015년? 15년 자료인 것 같은데 얼추 대충 한 90% 이때까지는 확률을 가져갔었나 봐요 그가 틀린 것은 하나밖에 없었고 이 정도 적중률을 기록한 것이 놀랍다는 평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플이 현대차 외에 GM과 PSA에도 애플카 생산을 제한했다 이래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애플 전문가로 유명한 거밍치 애널리스트 이 사람 이름이 3개예요 귀 밍치고 거밍츠 뭐 거밍즈 아무튼 거밍치 애널리스트는 1세대 애플카가 시장에서 호응을 얻으면 애플은 GM과 PSA 그룹 브랜드 기반의 주문차 상표 부착 생산 그러니까 OEM도 고려할 것이다 야 우리 현대차와 기아차가 가져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GM이랑 PSA 이게 그거죠? 푸조 푸조 쪽에도 제한을 했다더라 근데 그걸 누가? 거밍치 애널리스트가 90%의 적중률을 자랑하는 거밍치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했다고 하니 좀 깜짝 놀랄만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일단 애플카는 현대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고 그리고 애플카가 오는 25년 이전에 인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고급 모델로 출시돼서 상당히 높은 가격이 책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1세대 애플카가 호응을 얻으면 GM과 PSA 그룹의 OEM까지 고려할 것이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야 90%짜리 거밍치가 뭐야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이제는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찰나에 이제 또 기사가 나왔죠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루머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LG와 마그나가 전기차 부품을 합작하면서 애플카의 공급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게 2020년 12월의 기사였는데 그 이후에 2021년 1월에 애플이 현대차를 선택했다더라 애플카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거기서 내용을 보니까 검토가 현대차 내부에서는 마무리된 단계로 정의선 회장의 재가 많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터리 기술까지 공동으로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러니까 이때 당시에 딱 또 활활 불타올랐죠 근데 그러고 나서 1월 19일에 나왔던 기사는 기아가 막기로 가닥을 잡았다 미국의 조지아 공장이 기아가 갖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가 거기서 협력하지 않을까 거기서 애플카를 생산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때 또 활활 또 불타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왔던 얘기 중에는 1월 26일에 애플카랑 기아차가 협력한다고 하니까 그 공장 주변에 대구 경북 업체들 왜 하필 대구 경북이라는 말로 엮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아 자동차 조지아 공장이 조지아에 있는데 그 근처에 동원금속, SL, 아진산업, 구형테크, 화신, 동원금속, 구형테크 이런 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구 경북에서 그게 연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때까지도 기아차에 대한 오피셜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더 긴가빈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 얘기가 나왔죠 애플이 기아에 4조원 규모를 투자한다 단독 기사인데다가 심지어 동알부예요 우리나라에서 조중동이 탑3이지 않습니까? 동알부에서 단독 달고 나왔는데 이 정도면 이제 믿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니까 한번 좀 기다려봅시다 이달 애플카 협력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간 10만 대 규모 최대 40만 대다 결국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2024년 생산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달 중에 4조원 규모의 정식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약 일정까지 잡힌 상태다 2월 초로 정했었는데 미뤄져서 2월 17일로 일정이 변경됐다 와 이거 대박이다 2월 중순도 아니고 2월 17일이래요 이 정도면 어딘가에서 소스가 듣긴 들었나 보네 상당히 신기하네요 그래서 계약 당일에는 정의선 회장이 직접 계약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다고 하고 싱가폴 출장에서 애플 고위 관계자를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와 이건 뭐죠?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 뭐 이거 믿거나 말거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보니까 4조원을 투자하는데 대규모 초기 투자는 보통 애플이 주요 제품 생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주 사용한다 LG 디스플레이에 조단이 투자를 단행했을 때에도 OLED 패널을 수급한 바가 있다 마찬가지로 기아는 애플의 전기차 생산을 위한 전용 라인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라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현대차 그룹이 자체 전기차 브랜드를 확대를 꾀하고 있는데 혹시 이러면 하청업체로 역할이 부각돼서 브랜드 이미지에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 의견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동아일보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한번 찾아봤는데 2021년 1월 11일에 나온 임은영 애널리스트의 삼성주권 임은영 애널리스트의 현대차 그룹이 제2의 TSMC가 될 것인가 라는 내용의 리포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폭스콘이라는 하청업체를 두고 있는데 사실 폭스콘의 영업이익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에 근데 TSMC도 어떻게 보면은 하청일 수 있거든요 팸리스 기업들이 설계해주는 거에 대한 파운드리 생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TSMC가 다른 점은 그 기술력 자체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그 나노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반대로 팸리스 기업들도 TSMC 없이는 그 나노반도체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힘이 세다 그래서 하청보다는 약간 협력업체 느낌이 좀 더 어울리는 그런 업체가 아닌가 싶은데 현대차 그룹은 그래서 폭스콘의 길을 걸을 것이냐 TSMC의 길을 걸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 나오든 갤럭시가 나오든 스마트폰이 수출하든 늘어나든 PE 밸류에이션이 계속 아래쪽만을 움직이고 있는데 TSMC의 경우에는 점점 더 아이폰이 나오고 삼성전자 양산하고 인텔 외주 공식화되고 그럴 때마다 PER 밸류에이션이 계속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여기 같은 느낌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이고요 그에 대해서 여기서도 삼성증권에서도 폭스콘보다는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 더 가깝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 중에 하나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필요하다 현대차에 EGMP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EGMP 없이는 또 애플카도 분명히 뭔가 다른 쪽에 비비지 않는 이상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둘 다 동등한 입장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밸류체인 관리와 품질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현대차가 갖고 있는 수직 계열화된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셋째 글로벌 생산 시설과 강력한 현지 파트너사가 필요하다 이건 뭐 그냥 기아차 대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다가 조지아 공장이 있고 현지 파트너사가 그 라인을 따라서 대구 경북 그런 거 엄청 많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협체가 폭스바겐, GM, 현대차글로, 길리, 그리고 BYD 뭐 이 정도다 그 안에서 현대차그룹의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협력업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폭스콘 모델이 아니라 이 아래쪽에 TSMC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가는 기아차가 급등했다가 10만원 뚫어내고요 상승폭 줄이고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 근데 현대차는 뭐 사실 그래도 최근 들어서 조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승탄력이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뭐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수혜가 되겠지만 일단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된 내용이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은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실제로 도장을 찍었을 때는 또 어떻게 나올지 뉴스에 팔아라가 될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음악 음 음 음 음 아멘